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애요. 자, 인스를 깨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조금 깨주세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앞에 봐주시고. 채굿! 직종! 비서님 마시고! 자, 우리 어린이 친구가 어렵게 마셨는데! 네! 어렵게 마셨는데! 그분이! 네, 틀리셨네요. 두 번째! 두 번째도 할 수 있지? 두 번째도 할 수 있지? 할 수 있어요. 자, 부담 드려! 한 번 더 보내주신! 하나 둘의 부담을! 자, 오! 잘하시네요. 네! 잘하셨습니다. 자, 나와서 받아가시고요. 자리 하나씩 잡으셨죠? 준비 되셨어요?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? 아니죠? 너무 살살 쳐도 안 돼요. 네! 세게 치면!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. 버튼을! 네! 자! 시작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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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